네, 폴리티비 성형기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경기가 진행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선수가 소속되지 않은 팀들 간에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급의 레인벨리로 가진 팀들 간에 경기가 펼쳐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었고 진짜 명불허전의 그런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팀과 감독들의 이름값에 걸맞는 굉장한 그런 매치업이었고 그 어떤 명성에 걸맞는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TV로 보는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 간 사람들 모두가 정말 아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경기 전에 제가 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 합정역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근처에 식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밥 먹기 전에는 비가 별로 안 왔었거든요. 아무튼 서울 월드컵 경장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들 합정역 식사를 하고 가시려고 정말 맨시티니포 이분들을 정말 몇백 명을 본 것 같아요. 거기 식사를 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비가 엄청 내려서 집에 오는데 고생을 했는데 그 짧은 거리도 역시나 경기장에 진짜 외신의 보도가 됐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계단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킥오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8시 경기 원래 8시 킥오프 경기였죠. 8시 45분에 킥오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켰고 쿠폰 플레이 진행도 상당히 현장 가신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TV로는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간은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안심을 시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에 경기가 비길 경우 승부차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됐고 결과적으로 승부가 무승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신이었고요.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TV로 봤기 때문에 저는 TV로 본 입장에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저희 현장에 취재를 갔었던 폴리TV의 조유중 기자 전화 연결을 해서 현장 문의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취재를 열심히 했던 저희 폴리TV의 조유중 기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유중입니다. 네. 자, 어제 경기장이 몇 시면 도착하셨나요? 제가 경기장 도착했을 시간은 5시 30분 정도였습니다. 네. 그때는 피 안 왔죠? 네. 그때는 오히려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더워가지고 네. 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고생을 엄청 하셨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 제가 경기장 도착하고 조금 지나서 이제 기자회견실 회장에 있으니까 밖이 거기 안 보이는 구조인데 네. 비가 엄청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경기 지연 통보가 언제쯤 나왔어요? 어,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거는 한 7시 조금 넘어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기가 지연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 30분 지연됐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 돼서 들었던 것 같아요. 취소 썰도 있었나요? 어, 뭐 취소될 거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뭐 저희들끼리 어, 취소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계속 이제 현장 전광판에 계속 30분 지연 안내가 나왔고 정확하게 취소 소리 들리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어, 경기장이 정말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TV로 볼 때도 거의 뭐 맨시티 분들 위주였거든요. 현장에서도 좀 그랬나요? 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맨시티 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유니폼을 처음 알았거든요. 원래 뭐 인기가 있는 구단이긴 했지만 이제 상대도 이제 만만치 않은 팀인데 맨시티 유니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그랬고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도 하늘색 유니폼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었을 정도로 맨시티 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맨시티 유니폼이 그렇게 많이 반입이 돼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던 것 같고 어,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 몸풀 때나 이럴 때 분위기도 그럼 좀 남달랐겠네요. 선수들이 나오니까 이제 팬분들 환속이 당연히 엄청 나셨고요.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최고는 역시 엘링홀란 선수랑 이제 더블 라이너 선수, 그 선수가 가장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미남스타, 뭐 트래블을 한 팀이고 세계 최고의 팀이고 또 빡신 시즌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아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 와서 팀 K리그 경기했고 또 이번 경기까지 어떻게 보면 피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몰입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경기가 오우 무슨 뭐 오피셜 매치 같았어요. 네, 거의 뭐 암히 기사에도 이제 제목에 나왔는데 챔피언스 리그 같은 느낌의 네. 경기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라인업 구성부터 네. 이제 거의 뭐 부상으로 인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력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팀 K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가 이제 전반만 마치고 뭐 11명을 전원 교체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이후에 이제 후반 한 10분, 15분 이후에 교체를 했을 정도로 좀 오랜 기간 좀 팽팽하고 전력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저 아스플리코타 미친 줄 알았어요. 경기 초반에 아니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지금 첼시의 주장이고 네, 네. 왔는데 아니 잭그리시 1, 2시하고 계속 이제 붙는데 약간 좀 과하게 처음에 약간 좀 서로 신경전이 있어서 그러고 말겠거니 했는데 와, 그게 좋게 얘기하면 약간 승부욕인데 거기서 좀 불이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초반에 이 아스플리코에다가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좀 붙어주니까 현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네, 아스플리코에타 선수가 이게 베테랑이고 또 새로 와서 이제 좀 더 이제 자기가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릴리시랑 맞붙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좀 자제를 시키잖아요. 근데 심판에게 더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뭔가 좀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모르는 그릴리시랑 무슨 뭐 구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릴리시대 약간 반응이 어이, 이 형 왜 이래? 막 이런 느낌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대회에서만 그래서 자주 맞붙었을 텐데 네. 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고 좀 재밌었던 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제 아스플리코에타 선수가 이제 뭐 감사했다 막 이런 포스트를 올렸는데 네. 라포르트가 이제 그릴리시 선수를 태그하면서 화해를 하라는 듯한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두 선수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초반부터 엄청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지금 저희 넷클럽 나이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TV에서는 나중에 두 선수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후반에 다른 선수들끼리 약간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말리러 왔다가 아스플리쿠에타와 그릴리시가 둘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릴리시나 팀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아스플리쿠에타가 경기 자체에 너무 진심이었고 막 올인하는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골이 좀 늦게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 관점에서 보면 뭐 좀 아쉽다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 팬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전반전에 그렇게 막 둘이 정말 박터주게 싸우고 마치 정말 챔피언스리그 4강 결승하는 것 같이 경기하는 거 보면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좀 그런 반응이 있었나요? 네.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충분히 있었는데 더파이 선수였나 믹스전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선수들이 관중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팬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템포 자체가 굉장히 높았고 분위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요. 외국 팝스타분들이 공연을 오면 보통 일본 한국 동시에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일본 팬들은 조용하신데 한국 팬들은 떼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일종의 국뽕을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서운해야겠다. 일본에서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한국 팬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 준 게 선수라는 대응을 미쳤다는 얘기를 대파이가 했다는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도우라이너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 나오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이제 전광판에 계속 화면에 얼굴이 비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틈틈이 이제 책금 읽금 쳐다보면서 이제 의식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막 씩 웃어주면서 손을 살짝 들어올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뭐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끝나고는 이제 아예 나와서 이제 팬분들한테 도우라이너가 인사를 따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팬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날강도 X랑은 다르군요. 하하하하 경기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뭐 인터뷰나 기자회견 뭐 좀 얘기 전해주실만한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날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원래 일정이 되게 빡빡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또 40분이나 지연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맨시티 미디어 기자회견 뭐 선수들 믹스전 인터뷰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서 출국해야 하는 일정이라서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혼란 선수가 경기장에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팬서비스를 엄청 해줬더라고요. 옷을 막 다 벗어서 던져줄 정도로 네. 그 화면에 나왔더라고요. 그 옷 받은 분들이 뭐 약간 싸우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제 화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왔던데 혼란이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팬서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리즈만이 이제 이번 이제 방안에서 제가 아틀랜티코 선수 중에 가장 인상적인 선수 아 네. 공항에 이제 왔을 때부터 일단 팬서비스를 엄청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날도 그랬거든요. 이 날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나서 이제 후반 한 10분 정도에 교체돼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제 벨치로 들어가면서 이제 팬들 향해서 손을 막 흔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앉아있다가 그때 후반 중반 정도에 파도타기 응원이 엄청나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큰 함성과 함께. 이제 그리즈만 선수가 이제 밖에 앉아있다가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지 반주석 쪽을 돌아보고 나서 같이 이제 막 손을 막 흔들면서 파도타기를 같이 즐기는 네. 이런 모습도 있어서 보여줬습니다. 혼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구력이 좀 짧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팬층이 좀 좀 얇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억측이 없고 정말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덕배 수준 덕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던데. 네. 거기 두 선수가 가장 환호가 높았고 더 크기도 했었던 것 같고 환성 자체가 이제 크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전광판에 이제 선수들 얼굴에 자주 비춰주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교체되고 나가서부터는 이제 혼란이 이제 종종 전광판에 나왔는데 뭐 연예빛 그쳐주듯이 한 바퀴 돌면서 카메라를 그쳐줬는데 팬들이 엄청나게 웃으면서 즐겼던 얼굴만 보면서도 즐겼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개그우먼 엄지윤 씨하고 약간 뭘 이렇게 좀 촬영을 했는지 같이 이렇게 좀 그 다니는 모습도 있었고 또 그 뭐냐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블랙핑크 멤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네, 네. 엄지윤 씨는 경기 전에도 방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하면서 많은 방식으로 팬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SNL 코너를 하나 찍은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못 나와서 그러는지 네, 데브라이너 선수랑 이제 몇몇 선수들이 무슨 조기 축구만 있다는 컨셉으로 뭔가 찍는 장면이 이제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코팡플레이가 굉장히 대회 이번 초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게스트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팬들의 반응이 좀 좋아서 다음 또 8월 3일에 있는 부산에서 그 페이스지 전북 경기도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맨시티가 좀 진심인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 장래 아나운서를 같이 데려왔더라고요. 아, 예, 예. 네, 홍구장 장래 아나운서를 같이 데려와서 이제 경기 전에 선발 라인업 소개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분이 원래 아틀레티콜 선수를 소개하고 이제 맨시티 분한테 이제 마음을 마이크를 넘기겠다 하면서 이제 현지 발음으로 현지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선수들 명단을 소개해줬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굉장히 아, 디스 이즈 에티아드 네. 야, 그런 거가 진짜 한국에 있는 미처 맨체스터까지 못 가시는 한국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소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 같네요. 정말 이 팀, 두 팀의 레벨도 레벨이지만 두 팀의 어떤 감독들도 정말 한시대를 대표하는 감독님들이고 또 가용한 정말 최정예 라인업으로 붙었고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께 제기하셨는데 하프타임에 교체그룹이라는 프리시즌 경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실제로 아틀레티코드 팀 K리그전에 전반에 11명을 전부 다 교체하기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골키퍼만 양 팀이 한 명씩 바꿨거든요. 네. 그 외에 필드 플레이어들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후반 10분, 15분을 소화하면서 조금 더 진심인 모습? 조금 더 이 경기가 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금 준비를 위한 저도 중요한 경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벤트를 취재했던 조유종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도 남은 경기도 잘 취재를 해주시고 네. 오늘 전화연기를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폴리티비의 조유종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진짜 역대급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쿠플 시리즈는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